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이고, 싸이. 한국 빗들은 안 좋아. 봐, 드리랑가 빗들은 얼마나 피어나는지. 이렇게 허리 아프면 이거 가지고. 그러나? 어. 지금 돈 샀는데, 이봐. 얼마나 피어나야. 진짜 아프다. 응. 이봐. 아이고, 이것 때문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 보여요? 보여요? 여기가 시리 랑카 피초룩 채고야. 아이고, 맞다. 피초룩 보다. 오케이. 피초룩은 시리 랑카. 시리 랑카. 피초룩은 시리 랑카. 음식은 미얀마. 랑카와 이덜, 고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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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흡.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